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인천 영영검도관 관장 임재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검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모이셔서 가볍게 즐겁게 교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좀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다섯, 위로 하나, 둘, 셋, 다섯, 위로 하나, 둘, 셋, 네 아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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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상동검도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검도사단 서강호라고 합니다. 시합 외에 체육관에서만 운동하다가 이렇게 모처럼만에 와가지고 오늘 너무 실력 좋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.